Clint East Jones 닌자 좀 그만하자 어 닌자 너무 많이 하긴 했어 닌자 파이컸 파이컸 진리야 진리와 믿음의 파이컸 그는 신이야 어 뭐야 똥잡이는 템이 지금 너무 안주는데 내가 크립에서 템을 너무 안줘요 똥잡이 각인가 똥똥 똥잡이 노템 에반데 노템 에반네 템 제발 템 줘 좋아 모랠 좋아 똥적 총잡이 나는 모랠 하나 줘 레드 자벨 레드 하나 갈게 레드 하나 골든 그브잖아 그래봤자 노템 템을 왜 안주고 있죠? 그브한테 줄만한데 뭐지? 바로 컷 치켜 그러면 템을 왜 아끼는거야 그브가 있는데 그브팔이가 그브나오네 살것은 없구요 그브올리기도 애매하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시너지나 받을까? 아씨 그브 아쉽네 어 뭐야 되잖아 판줄 알아놨네 에헤헤 아 드디어 말한대로 좋네 어 수호자도 가고있네요 나도 이거 가고싶은데 호따다 호따다 파이크 파이크 안 니가 넘어 아 너무 좋아 모랠 파이크 봐봐 디 1등이야 한번 샥 긁으면 1등이야 어? 1등이잖아 아 너무 자리도 문제야 조개 연우 제발 남아라 제발 먹지마 먹으면 지상렬 그렇지 문 열어 빨리 빨리 그렇지 아아 아아 조진팔군 자 이성 5개 빌드업 잘되있고 50원이죠중이야 퍼펙트야 지금 자 불츠 봤죠 그브를 던져줄 준비하세요 이게 바로 능지고 플렉스야 보자마자 바로 바꿔 그브 가져가 아이쉣 암살이라 안되는구나 한박자 옮기지 퍼킹 그래도 이겼죠 그래도 이겼죠 컷 암살자가 타겟팅되면은 한걸음 나와서 끌어요 암살자가 제일 멀었잖아 스타바리만 있으면 삼성이잖아 삼성은 써야지 아 아트한테 죽겠네 오우 쬘 아우 쬘 제발 파이크한 긁어 우왓 오왓 이렇게하면 그냥 자 오 야스 베이비 똥타온 아 급해가지고 어 어 리롤 자연의 숙리대로 그대로 즐겨 섬리대로 무한으로 즐겨 골베 두 마리 이성 너무 무서운데 이거 레드랑 모래를 만들게 잘했다 역겨운 싸움꾼 놈들 체력 퍼댁 맛좀 봐라 불치가 다 있어 니남스? 스타야 구해줘 나이스 잘 구해줬어 불치야 파이크야 니가 희망이다 니가 희망이야 파이크야 진짜 오 마이 갓 삼성 카직스는 뭐 한 대 맞아야지 여기다 배치하면 그브 땡기겠죠? 그쵸? 그브 주고 프리딜 각 그브 갖다 버려 갖다 버려버려 똥브 고기방패 포탄딱? 나이스 이겼죠? 모래를 제대로 끌었죠? 영윤지사 파이크 퍼댁 싸움꾼의 카운터 모래를 엠 레드 체력 퍼댁 발동 흰게 라웃 덱 근소실 덱 조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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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갑시다 비켜 어어어 어어어 이야 이그는 안먹어어? 이건 써야죠 이거는 써야되 일단 사총잡이 온이야 야 다리 삼성에 베인 삼성이네 조졌네 조졌어 에메랄드 스프라슈 그렇지 미포야 너무 야무지고 아 파이클을 빼야돼? 아닌거 같은데 이럴수가 한턴만 기다려보자 일단 산인완성이니까 레몹해서 올려야될 것 같아요 파이클 쏴야돼 삼암살 끼자 자 레몹 기어 올립니다 이자받아야 지금 루시안바리 지금 약해요 근데 할만해 풀레버 막세 밟으면 된다 라이프 만화 지금도 할만한데? 이걸 이겼어? 굿 파이클만 올리면 해적암살 다 켜집니다 그부 가져가셈 쉔이나 그부 아무나 가져가셈 골라 즐기세요 무한으로 파이클만 쓰면 스타 딜 해라 지금 뭐 졌다 파이크 없어서 안돼 돼지들은 좋아 싸게 맞았고 자 레몹합니다 호오오오아악 시너지 올온 자 지금 엄청 세요 9레벨입니다 파이크도 있어요 이제 피바도 있어 파이크안 이거지 이게 파이크지 잡어 총잡이 닌자총잡이 갑니다 닌자총잡이 음.. 뭐 클론 좋고요 개인적으로 암살이 졌으면 아니 싸움꾼이 이겼으면 좋겠다 여기는 내가 워낙 많아서 모렐이 많아가지고 할만해 퍼댐 다 깎아가지고 암살은 근데 좀 한방에 잘못하면 배 터져 헬게일이 세긴 세네 헬게일러를 위한 레드와 모렐 대기중 곰붕이 3성 괜찮아 레드 모렐 쫙 바르면 싹 뒤져 나와라 미스봉준 앤 아칼리 어게 쉔이 더 쓰레기죠 쉔 가져가 일성이야 쉔 안 걸렀지 갑니다 파이크한 긁어 그렀지 야무지게 긁었고 곰무기만 어떻게 봐 저 미친 곰무기 미친 곰무기지만 어떻게 봐 위험해 파이크한 오마이갓 파이크가 좀 센데 아니 곰무기가 좀 많이 센데 곰무기는 컷 위험스 헬게일스 볼 벼만 어떻게 먼저 자르면 돼 볼 벼만 보여주세요 이제 자리 배치 나쁘지 않아 아이고 아이고 우리 파이크한 어디갔어요 파이크한 어디갔어 아니 브레빈데 힘들어 어? 어? 쉔 아칼리 쉔 아칼리 쉔 아칼리 둘 다 안 나오는 거 싫어? 그부를 버리자 그부를 버리자 그부가 한턴이 안 터지게 큰가봐 다시 한번 그부를 줘 아까 전에 그부 줬을 때 이겼어 들어가 와 레오나 궁 대박 파이크 터졌죠 어? 으아아아 죽진 않는다 헬게일 개쓰 어웁 자 포원에 먹어도 올릴 거 없어 솔직히 위미 줘가지고 미포 한번 궁 쓰게 하자 그게 난 거 같아 답은 음이다 인정? 궁 써야돼 궁만 먼저 터티미규 그럼 배치를 바꿔야겠죠? 실시 아칼리 쉔 쉔 아칼리 쉔칼리 쉔칼리 됐다 쉔 먼저 쳐맞고 미포 후리딜가 미포가 궁난사함 할만 미포야 제발 에메랄드 스프라슈 어따가 이겨!. 공나서 떼 나라겡도 아니 어따가 끼는 aufge Unt tier 위쪽에다 클릭을 극화 해야지 어? 이겼다 죽어놔 내가 바로 코리안 존오 유미선택 엑셀런트 했구요 그저 빛 젤리입니다 엑셀런트